오토바이 아 됐나? 됐지? 어 됐다 디스코즈 서버 때문에 온다 많다 어디 내릴거야? 나는 카페 갔다 살아서 와? 여기 두개 먹고 있어요 진통제 하나당 3,000원 감사합니다 미션 고마워요 진통제 바로바로 마셔버릴게요 아 모아라는거 모았을때? 오케이 타보에 들어가면 되는거죠? 그럼 가방에 넣어놓고 대역지 묵과 그럼 난 킬 미션 오른표 좋았다 감사합니다 쇠양쇠양님 다음 6에서 죽으면 재미있겠다 아니 저거 이런 미션 저희가 귀신같이 잘하거든요 진통제 목표 열 두개 열개 모아본다 그러면 3만원 좋았다 좋았다 죽기전에 꼭 많이 드슈 마시는거 아니래 예전엔 마시는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탑5에서 가지고만 했으면 된던데 그래서 죽여서 아 진짜? 응 죽여서 계속 가지고만 했으면 될던데 여기 차있다 너랑 나 사이 건물들 안에 한 두세 명 내렸거든 얘네도 존버하는거 같아 그냥 그집에 있어 아 못잡았어 아 못잡았어 화이팅 25발밖에 없는거 싫어 난 구경하다 맨 마지막노만 잡을래 걔 진통제 다 갖고 있겠지 투영투영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디디야? 에이 25발이면 한명 충분히 잡지 두명이야 두명 한명은 잡은데 어 하나는 좀 이거 이래 아니 그냥 얘네도 망설이는데 일단합력 두 마리 적어 죽이면 만원 선이 음 저랑 거리가 거의 요단강 백미터 거리거든요 이거 이거 못잡아 이거 총만 이거 자꾸 부상되네 싸우기 한 30초 전 같거든요 잠시만요 바로 갈게요 어 야 실화야 너 이거 이 친구 하나 기절 나이스 여기 한명 더 있었어 같이 더있다 어 거기 거기 나이스 얘네 계속 나방 보고 있었어 총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세발이면 두명 잡지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얼마나 이걸로 쫄아있었냐 총알을 다 먹어 하 하 하 감사합니다 하루 바깝니 만원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시죠 오토바이? 아 이거? 안팔려있고 좋았다 짐통제 짐통제 하나 5천원 쳐주신대 짐통제 짐통제 3천원 5천원 계산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좋았다 파면 개 열심히 할거야 원래 적을 잡아서 먹을 생각이었는데 탑5 안해 응 근데 거의 다 왔어 지금 28명 밖에 안 남았어 걔네가 부자하길 바래야지 갈 데가 없네 그럼 가야 가자 여기 갔다 가자 있다 오..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디디 이디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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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얘네 왜 하나씩밖에 없어 아 얘네 육배율 있다 디디가 체를 집에 박은것도 아니라 이상게 세워줬는데 내가 내리니까 저 앞에 저기 있길래 깜짝 놀러 근데 다 잡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이 친구가 다 잡네 이 의자 아 진짜 아 그거 다음판 아님? 이번판 진송제만 아니야? 같이야 괜찮아 근데 어차피 나 죽을뻔했어 잘 잡았어 장난치는거야 진짜 미안해하는거 같아 너 2천원 준대 킬당 2천원 준대 리디아 야 여기 차 밖에 있다 뭐라고? 여기 차 밖에 있어 살려줘 뒤에서 쏜다 드디어 살려줘 왜 살려줘? 여기 차 밖에 있어 나 쟤 해우수 잡아도 돼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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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간다 해우수 박으러 간다 어 잡았어 어 써 내 내기 있다 어 어 어 어 어 여기 있으면 안돼 어 하야 후 아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너한테 왔는데 너야 나 갔어 그냥 너 와야돼 애들이 쏴가지고 여기 노핀 있고 어 95쪽에도 있어 어 보장기 여기 보장기 여기 보장기도 있다 밖에 5탄이랑 있어 먹을려면 먹어 저기 노핑 뭘 먹을려면 여기 수류탄 뒤톡 다 어디갔어 헉 이거 왜 떨어져 있어 바닥에 얘 사비를 있었나 저 집 나왔어 그리고 얘네 사고로 온다 얘네 잡았어 나이스 좋았다 저 돌 뒤에 355 돌 뒤에 355 돌 뒤에 기절이야 나이스 하나 더 뛴다 우리 뒤에서 찻소리나지 않았어 하나? 아 아 사이스가 그냥 쏘볼거야 쏘봐 아구 아까워라 돌에 있다 우리 저기도 개 좋네 어싸 나이스 아 살리지 살리는구나 아 36살 살리겠네 오토바이 한 대 하나 기절 나이스 하나는? 음 잠깐 돌아보래? 여기 차 밖으로 오는 것 같거든 서클 밖에 어 아직 있네 쟤 이제 죽겠다 일로 온다 차가 온다 아 죽었다 다시아 죽었어 경기지역으로 키를 얹준다 정박사 둘 썼고 어 저기있다 이 방향 오케이 오케이 한 대 원히트 와 아프다 자기 전 우리꺼야 근데 와야 돼서 원히트 잠깐만 어딘가 하나 기절 나이스 하나 그 자리 또 그 자리 또 아니야? 맞아 좋았다 어 기절킬이야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흠 라스트 제일 누워있네요 아 잠깐만 진통제 여기 야 가자 저 치킨 못 먹어도 되거든요 아 로봇 아 네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잠깐 디디님은 몇 킬이에요 디디 몇 킬이야? 저는 4킬 4킬 이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000원 고마워요 진통제 8개 나 5킬이네 마지막에 저거 잡을까봐 고민이 많이 했는데 어? 디디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저거 제 것만 쳐주는 줄 알았어요 털당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.. 마지막에 그거 좀 양아치인데 여섯 개.. 아닌가.. 뭐지? 모르겠어요.. 제 것 치지 마세요? 어.. 아니 제 것만 찾으셔도 돼요 너무.. 너무 많이 먹었어.. 저거 내가 한 것도 아니야? 직접 하셨어.. 뭐야? 죄송 감사합니다.. 아이고.. 마르보카님.. 감사합니다.. 저 슈퍼컴 사는데 꼭 보태서 쓸게요 너무 고마워요..